반갑습니다. 자, 전기이론인데요. 일단은 이걸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전기이론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일단 이거는 이제 공무원 쪽이죠. 요거하고 일단 이걸 먼저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포인트하고 이게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전기공학이라고 놓는 게 구무원 쪽입니다. 이게 같은 듯 하면서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 같아요. 일단은 전기이론에서 감옥이 뭔가 하면 직류, 정전기. 정전기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C와 V입니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L과 I가 있고요. 뭐가 있는가 하면 파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조금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별도로 수업시간에 해 드릴 거예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류입니다. 교류에서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교류전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임피던스, 교류전력. 이 세 가지가 일단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R, L, C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묶어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빼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세 문제, 세 문제, 일곱 문제, 일곱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 스물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전기공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순수하게 이제 전기 쪽의 교무원을 보기 위하여 전기공학을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아닌 다른 직렬에서 이제 전기공학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서 전기공학을 하는 거하고 전기에서 하는 순수하게 전기공학은 조금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물어보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직렬 부분에서 물어볼 때 전류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물어봐요. 전류부분을 보강해서 물어볼 때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가 하면 전기이론에서 물어보는 직렬 부분에다가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되는가 하면 전기화학하고 전열하고가 추가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추가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에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행이다. 저는 제가 기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기공학에서 물어보는 정전기하고 전기이론에서 물어보는 정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포인트가. 어느 부분이 다른가 하면 전기이론에서 물어볼 때 시는 시의 합성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합성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기공학에서의 정전기를 물어볼 때는 합성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시의 특성에 대하여 조금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으면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2강 수업을 할 때는 전기이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는 군무원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전기공학에서 별도로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전자장인데요. 이 전자장은 두 가지입니다. L과 I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자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자개 말합니다. 자개. 자개가 있고 전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말한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군무원 쪽은 이 부분을 별도로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류인데요. 교류에 있어서 조각의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게 많아요. 전기이론에서는 V, Z, P가 우선이면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되는가 하면 전기설비로 해석하기 위한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해석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해로망까지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추가가 되는가 하면 이걸 해석한다는 거는 단자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추가가 되는가 하면 송전설로를 해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송전설로 해석법은 집중 정수회로가 있고 전압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분포 정수회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해로에 대하여 다시 또 물어봐야 그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추가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깊이 있기는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가지고 전기공학 할 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차단기 용량 계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해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검사 항목 중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외관 검사인데요. 외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지증 간의 거리라든지 높이라든지 이격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관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기공학에서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어느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가 하면 검사 항목뿐만이 아니고 특수 장수의 시설이 있습니다. 특수 장수의 시설에서 군무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탄약구조예요. 그죠? 폭연성입니다. 자, 전기 쪽에서도 전기 방지 설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폭 쪽이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실기에서도 출제한 지가 제법 되었고 그 다음에 필기에서도 물어본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아직까지 군무원이나 공무원 쪽에서는 이걸 조금 지나가는 형태로 다른 걸 물어보면서 보기상에 내용을 조금 추가해 가지고 물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하게 관련해 가지고 물어본 문제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기공학 할 때 이 부분까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군무원으로 여러분들 근무하시다 보면 군부대만 근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특수 장소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반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설계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하복내 배선 설비라고 해요. 설비인데 요 깊이 있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하복내 쪽을 깊이 있게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는 여러분들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보실 때 응시는 이제 둘 다 하시겠죠. 그전 시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가 공무원을 준비한다 손 치더라도 같은 직렬의 공무원 시험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의 코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어떤 걸 많이 물어보는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어느 어느 부분들을 물어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들하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군무원에서 반드시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제로 보고자 하는 군무원 시험에 이제 올인할 때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라든지 이 문제들을 다시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죠. 문제 출제가 도대체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건데 직류는 마찬가지로 세 문제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문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열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더 물고요. 여기 한 여섯, 다섯에서 한 여섯 문제 정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전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수준까지 물어보느냐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여기 전기이론에서는 맥스웰 방정식까지는 안 물어보거든요. 맥스웰 방정식을 건드려도 어느 수준까지 건드리는가 하면 맥스웰에 3방정식하고 4방정식이 있어요.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 나올 겁니다. 그 정도만 건드리지 그 이상은 잘 안 건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건드린다는 거 여기에서는 물어봐요. 군무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필기를 조금 더 해드릴 겁니다. 책에 없는데 제가 필기를 더해드리는 부분들이 나오면 아 저거는 군무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별도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필기를 더 해드릴 건데 혹시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까먹더라도 아 이거는 군무원에서 별도로 더 물어보는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교류에서만 물어보는 걸로 따지면 실제로는 일곱 문제를 넘어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일곱 문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몇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섯 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섯 문제에서 이제 더 넣어줘요. 이게 문제가 주니까 주는 만큼 여기에서 추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총 스물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물어보면은 20%는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빵점방종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최소한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이게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스물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될 거고 스물다섯 문제가 놓으면 다섯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60% 정도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예요. 이 수준이 상, 중, 하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물어보는 수준에 이제 이걸 나름대로 배열을 해야 상의 문제를 몇 프로, 중의 문제를 몇 프로, 하의 문제를 몇 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다가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 상에 올라가서 여기에 20% 가는 문제를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20%가 실제로 뭔가 하면 변별력을 주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상의 문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20%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별력을 주는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변별력 주는 문제를 몇 프로를 더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 평이하다.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까지 얼마가 남았습니까? 기간이? 6개월? 본인이 시험 보는데 시험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면 곤란하죠. 몇 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6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1월달 중순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죠. 그죠? 구정 빼고 뭐 빼고 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5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5개월 중에서 3개월은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3개월 동안은 내가 기본 문제하고요. 기본 문제하고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 감을 잡지 못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아무리 잡고 매달려 본들 답이 없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은 무조건 이 기본 문제들을 잡으셔야 돼요. 기본 문제하고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잡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은 이걸 공부를 80%를 하고요. 이 공부를 내놔 80%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별력 문제를 20%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조금 시간이 많다라고 느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이해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잡고 이제 막 시간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두 달 넘어가다 보면 이제 좌절에 빠져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기본적인 게 일단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진도 나가는 거 하고 내가 진도 나가는 거 하고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잡아야 될 걸 제대로 못 잡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잡으면 좋고 안 잡아도 어쩔 수가 없는 문제들 그 문제를 계속 잡고 간다고 그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이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례를 먼저 펴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그 1과목 전기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차례를 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1장이 직료회로 해가지고 전기의 본질, 전류와 전압과 저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기회로의 법칙, 전력과 전류, 전압, 저항의 측정, 전류의 열 작용과 하악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전기이론 문제고요. 5가지 추가가 되면 전기공학의 직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1장 직료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합성저항입니다. 이 직료를 공부하는 목적이 R이거든요. R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직료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1에 대해서도 무조건 한 문제를 물어보고요. 이 1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기의 본질하고 전류하고 전기량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기본 법칙이 있는데 기본 법칙도 실제로는 욕을 해석하기 위한 게 기본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척정이 있습니다. 척정. 이 척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뭔가 하면 브릿지 에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에 대하여 반드시 아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직료에서 세 문제를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 하나, R 하나, 그 다음에 척정하는 부분에서 한 문제 물어보는데 핵심은 브릿지인데 브릿지 말고도 척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문제를 물어보는데 군무원에서는 여기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전기화학하고 전열하고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한 4시간 조금 넘게 수업을 해야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의 정전기와 콘덴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전기의 성질, 전기장과 전이 콘덴스 해가지고 딱 세 개 파트죠. 그죠? 딱 세 개 파트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세 문제라고 하는데 어렵게 물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3장에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4장이 전자력과 전자유도입니다. 이 3, 4장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자장 혹은 자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석의 자기작용하고 전류의 자기작용 그 다음에 전자력, 전자유도, 인덕턴스와 전자에너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자유도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전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선호 문제가 바로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5장에 교류회로인데 교류회로는 교류의 발생 그 다음에 교류전력에 대한 RLC, RLC 직병열, 교류전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이 삼상교류고 7장이 비정형파와 가도현상입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문제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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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를 들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 중에 바로 보충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1장 측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전기의 본질이 있거든요. 전기의 본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전자 또는 원자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원자는 양전기를 가진 전자핵 플러스라는 핵하고요. 여기를 도는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의 갯수는 이 n의 제곱인데 n은 뭔가 하면 청수입니다. 이 청수의 기준이 뭔가 하면 이 핵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가 1층 그 다음이 2층 그 다음이 3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층에 들어가는 전자수는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되고요. 2층에 들어가는 것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여덟 개 3층에 들어가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열 여덟 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때 자 줄 것이어야 됩니다.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입니다.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양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 되고요. 엄전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 m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는 물어보지 않으나 공채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물어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수치는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이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본 문제 0점 방전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털려버리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치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와 발생과 소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구속력을 이탈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와 전기량이 있고 전류와 전화 및 저항 해가지고 노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26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 자 V는 Q분에 W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게 핵심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직류 부분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입니다. 1입니다. 1 자 잘 보십시오. 요거 하고 실 거니까 꼭 필기를 하셔야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만 적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W는 주울입니다. 요 값은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울 때 FR이라고 배우셨죠. 힘과 힘과 거리거든요. 얼마만큼의 힘으로써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느냐 그걸 이제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그러면 이 값은 M, G, H 해가지고 킬로그램 중 메다죠. 그죠. 자 요거 자체 가지고 한번씩 황당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질량 말하고요. M에다가 요 중력 가속도로 곱한 요 값을 요렇게 곱해져 있는 요 값을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낭당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체에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일 때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중량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지구의 중량이 얼마였을 때 달의 중량은 지구의 6분의 1이다. 달의 중량은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일 때 질량이 얼마냐? 요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9급이요. 이전에는 9급에 물리라는 과목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물리라는 과목을 시험을 안 봐요. 왜냐면 원래 9급이 고졸사원 채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7급이 대졸 이상의 사원을 채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체 지금 경쟁이 조금 많이 치열해졌죠.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초대졸 이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요걸로 가지고 물어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은 이제 뭔가 하면은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볼 때 요걸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질량은 어떻다? 질량은 불변입니다.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지구에서 질량이 10kg이면 달에 가도 질량은 10kg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질량이 10kg인데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에요. 그러면 9.8을 곱하면 98kg의 중량을 가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달로 가져가면 그럼 달로 가져가면 중량으로 따지면 98 곱하기 6분의 1의 중량을 가지거든요. 근데 질량은 어떻다고? 그대로 10kg이에요. 제일 황당하게 물어볼 때는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이다. 그 20%에 들어가는 문제에요.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0점 방종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질량은 불변입니다. 질량은 지구에서 측정을 하나 달에서 측정을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바뀐다고? 중량만 왜 그렇다?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중량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값이 바뀌면 당연히 뭐가 바뀐다? 중량은 바뀐다 하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죠. 그죠? 요렇게 쭉 나가는 걸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뭘 배우는 게 목적인가 하면 정전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에 목적은 요거에요. F는 QE거든요. 그 다음에 정자계에서 F는 MH입니다. 요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공부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 요때에 Q는 인테그랄 i의 dt 그 다음에 e는 r분의 v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나타내면 뭐에요? Q 곱하기 r분의 v 곱하기 r이죠. 요거만 계산을 하면 그죠? 그러면 r, r이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남습니까? Q, v만 남거든요. 자 요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요걸로 가지고 v의 값은 하고 물어보면 q분의 w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부르는데 요 Q의 값이 얼마나 이 말이에요? 요걸 공부하기 전에 이제 앞에 줄 건 내용이 있죠. 그죠? 전자 한 개의 전기량입니다.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은 e는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 쿨룸이고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은 m은 9.1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m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중력가속도 9.8을 곱해가지고 메다로 계산하면 뭘 할 수 있다? 2를 또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전기량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Q 요 Q에 대해서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integral i의 dt 요 값은 it라는 말이거든요. 암페어 세크로서 계산하는 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 공식 잘 봐 놓으세요. 이거는 어디에서 또 써먹을 건가 하면 전기화학과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고갈때 또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일단 먼저 봐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콱씹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정전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겁니다. 확 씹어거든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저기다가 넣어 주게 되면 w 값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itv가 되죠. 그죠? 요걸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력이 나와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는 v i 입니다. 그러면 p는 v i 와트 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옴의 법칙에 의하면 v는 ir이 되니까 v는 ir이라는 걸 넣어주면 p는 어떻게 됩니까? i 제곱의 r 와트가 되죠. 그죠? i가 r 분의 v다 하는 걸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p는 r 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전류 기준으로 전력을 계산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장 많이 계산하는 게 소비 전력 혹은 손실분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산 생산이라는 말은 생산이라는 말은 용량을 계산할 때는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류가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가장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이 전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넣어주면 이 값은 다시 뭐가 나옵니까? pt가 넣어죠. 그죠? 그럼 p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전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가까운가 하면 전력량에 가까운 값이고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에 가까운 값이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보면 에너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에너지에는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 놓으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줘요. 그죠?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TV 수신료가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는데요.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는 뭔가 계약전력이 계약전력입니다. 키로와트에다 단가를 곱해서 내고요. 사용요금은 뭔가 사용전력량입니다. 킬로와트아워에요.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합니다. TV수신용은 말 그대로 TV 한 대당 얼마 해가지고 내는 거구요. 자 그러면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계약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한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요. 한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용가가 하나 생겼어요. 이 수용가가 얼마의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이 에너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발생을 안 시켜도 되는데 네가 있으니까 나는 이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하여 돈을 더하는 것이 기본요금이구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줬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에 뭘 꼽혀놨습니까? 시간을 꼽혔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에 시간이 꼽혀진 값이 뭐예요? 일이죠. 네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요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돈을 내놔 하는 것은 사용료예요. 이렇게 합쳐서 전기 요금을 냅니다. 면접에서 한 번씩 물어봐요. 굉장히 웃긴 게 야 전기 요금 구성이 어떻게 되노?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다 꼽히는 거? 그거는 묻고 그거는 묻고 요렇게 물어봐 버립니다. 요때 답하실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전력이고 요건 전력량이에요. 그럼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에요. 요게 한 문제 물어봐요. 요걸. 그래서 직류에서 첫 번째가 뭔가 물어보는 게 일입니다. 일. 요게 적어놨죠. 그죠? 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요 내용이 요걸 다 통갈하여 물어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전기량이 몇 쿨룸이고 전압이 몇 볼트다. 요때 일이 얼마나 요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20줄의 일을 10쿨룸의 전기 전화량 혹은 전기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전이 차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W는 큐브의 이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으로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요 자체로 물어봐요. 전기량에 관하여 전자 한 개의 워의 전기량이 얼마고 전자 한 개의 워의 질량이 얼마고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며 요 값들을 계산해야 당연히 뭘 할 수 있습니까? 요걸 계산해가지고 일을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값들에 대하여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전기량, 전화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면 전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뭐다? 패러데이 법칙으로서 IT,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CV, 정전용량에다가 전이차를 곱해도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1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량,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력이에요. 그러면 전력은 V, I인데 P는 V, I인데 옴의 법칙을 써보면 V가 IR로 놓을 때 P 값을 I의 제곱으로 R로 곱해가지고 구하는 값은 언제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I가 R분의 V다 해가지고 R분의 V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는 언제 계산하느냐. 이것까지 물어보는 게 한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27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전자의 전기량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뭐예요? 그쵸? 1번에는 질량이라고 적으시고요. 2번은 전기량이라고 적으셔서 이 1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자, 이걸 또 물어본 게 뭔가 하면 4번을 볼게요. 1쿨룸의 전기량은 약 몇 개의 전자 가부족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쵸? 그 다음에 1쿨룸은 뭐다? 1 나누기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온다? 0.624 곱하기 10에 19성이 나오는 답이 1번이 되는데 이 문제를 2번 해가지고 날아가는 사람이요. 엄청 많아요. 이걸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 1번하고 4번 문제예요. 이 문제를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털려버리면 어떻다?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2번을 보겠습니다. 원작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줄 것이면 돼요. 자유로운 거니까 뭐다? 자유전자가 되고요. 3번. 물질 중에서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죠. 그죠? 과잉되면 많이 남으면 전자를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자유전자가 부족하면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라스가 되는 거고. 남는 거는 빼내야 되니까 많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마이너스.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브라스예요. 됐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아 브라스는 더해져 있으니까 빼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전교에서는 어떻다? 마이너스라는 말은 여기 지금 공간 내에 너무 많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있으니까 어떻다? 빼줘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공간상의 전화가 작으면 어떻고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되죠. 안정화 시키려고 그러면 데리고 와줘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뭐예요? 안정상태예요 안정. 안정상태거든요. 안정되어 있는 게 만약에 개수가 10개라고 생각을 하면 12개, 13개, 14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상태로 갈라 그러면 2개, 3개를 빼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10개가 있어야 안정한데 한 7, 8개밖에 없어. 그러면 안정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2, 3개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이걸 플러스 대전상태라고 해요. 됐습니까? 이 끝글로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해로의 시반폐 전류를 3시간이죠. 그렇죠? 3시간 줄 것이고 3시간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줄 것이고 3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Q는 뭐니까? IT고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암페어 세크거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암페어 아워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암페어 아워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곱해야 돼요. 10 곱하기 3시간이니까 그냥 30암페어 아워라고 암페어 미니처하고 놓으면 AM이라고 놓으면 그렇죠? 10 곱하기 3 곱하기 60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냥 단위가 없이 전화량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초초로 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왜 잘 틀리는가 하면 보기상의 단위를 보세요. 뭐라고 줘놨습니까? 그렇죠? 쿨룸이라고 줘보거든요. 이 쿨룽의 단위가 뭐와 같다? 암페어 세크와 같다는 걸 모르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알아 놓으셔야 돼요. 쿨룽이라고 하는 게 뭐와 같다? 암페어 세크와 같은 거라. 여기 적어놓은 게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근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적어야 한 번 보면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문제를 봐버리면 디테일하게 내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해 가지고 외우고 있지 않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어떤 도체의 단면을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400 쿨룸이죠. 그죠? 쿨룸은 뭐하고 같다? 암페어 세크와 같잖아. 그럼 30분을 뭘로 계산해 줘야 됩니까? 그쵸? 곱하기 60을 해 가지고 뭘로 바꿔 놔야 된다? 초로 바꿔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이론이나 전기공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단위가 제일 중요해요. 단위가. 단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계산 문제를 공식이 생각이 안 나도 계산 문제 풀 수는 있어요. 단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근데 보통 전기론이나 전기공학 특히 전기기기 공부할 때 마찬가지인데 단위를 예사로 보더라고. 단위를. 단위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그고요. 이제 2를 물어보는 문제를 볼게요. 아 9번 보입시다. 9번. 이 9번 문제가 뭔가 하면 전자볼트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전자볼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렉트릭 볼트라고 부르는데 이 일렉트릭 볼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에 의한 전이차를 일렉트릭 볼트라고 해요.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 얼마였죠? 한 개의 전기량이 얼마였죠?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전이차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다?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답이 1번이 돼요. 똑같이. 지금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풀 줄 알아라고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봐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외우고 이것들을 왜 외워야 하는지를 아시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깰 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항을 하고 할 겁니다. 저항을 하고 넘어올 거고요. 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전기회로의 법칙 해가지고 저항까지입니다. 욕까지 오늘 남은 시간을 다 할애를 해 왔고 이것만 끝나도 성공한 거거든요. 직류에서는. 수고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